그럼 오늘 날씨가 어때? 오전 기온은 어제보다 6도 높은 22도가 되겠습니다. 하나님, 오래를 남겨주세요. 하나, 넷. 입술 입찰형. 하나, 넷. 글로 봐. 뽀롱뽀롱. 글로 봐. 어? 그만해. 어, 왜 청소연? 마라님, 오래를 남겨주세요. 아, 맥. 오래를 남겨주세요. 오래를 남겨주세요. 오래를 남겨주세요. 어머, 청소연? 아, 어머, 어머. 엄마, 청소연? 하나님, 감사합니다. 오래를 남겨주세요. 그래요 글로벌 뿌룩 호래로래 잘 모르겠어요 그만해 글로벌 뿌룩 7. 광복음으로 시즌 8 EBS 1의 티림언럽 프로그램입니다 글로이 오빠 최고최고 오빠 글로이가 최고예요 오빠 글로이 오빠 최고최고 오빠 글로벌 오늘 날씨가 어때? 클로바 뽀롱 정보로 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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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러미 까꿍 까꿍 러미 까꿍 오우 까꿍 ㅋㅋㅋㅋㅋ 러미 어디있어요 또 러미 까꿍 러미 까꿍 러미 까꿍 러미 까꿍 러미 까꿍 아 좋아요 러미 까꿍 러미 까꿍 러미 까꿍 까꿍 러미 까꿍 러미 까꿍 아우 안돼 야 통홍 러미 까꿍 러미 까꿍 러미 에이